기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 승현이에요. 벌써 선생님과 같이 구몬을 한 게 11년이네요. 구몬을 4살부터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구몬을 하면서 저의 실력을 더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1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제가 모르는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11년 동안 같이 구몬 수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선생님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주연이에요. 저는 선생님과 만나고 공부를 한 게 벌써 7년이네요. 구몬을 4살 때부터 해서 똑똑해진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7년 동안 저를 똑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더 구몬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을 더욱 잘 들을게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기수진 선생님 사랑해요. 기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 수연이에요. 선생님과 구몬 수업을 한 지 5년이 되었어요.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.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사랑해요. 기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